왕심리 연탄불 꺼질러 잠 못 이루던 새벽 하루하루 끼니 떼울 생각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살 푸대끼며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어 행복했던 그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? 자 박명씨 오프닝하기 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 벌레같다 벌레 저기 선생님 잠깐 댁에서 촬영 좀 하겠습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 허가 받고 하는 거예요? 바퀴벌레 바퀴벌레 저희 또 촬영하라고 오 일어났다 배추벌레네 배추벌레 아이고 저기 같이 동료한테 배추벌레가 뭐니 야 저 놈 무서워 오랑캐냐고 나 손으로 올려 홍철이는 머리가 짧아지면 얼굴이 길어지고 두시 안 돼요? 머리부터 지금 박공개 올린 거 같은데 골무 골무 야 이거 변태지게 뭐냐 이게 잠깐만 변태지게 뭐냐 진짜 뭐냐 나한테 지금 물어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자 버터전 저희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